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장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오게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울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해수본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치던 사람은 시륜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니리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라도 온 땅과 파산의 온 땅곳 오게나라 파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 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파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안문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이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아홉 규빗이요 너비가 네 규빗이니라.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라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벤 자순과 가짜순에게 주었고 길라하세 남은 땅과 오게나라였던 아르급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문하세 반지파에게 주었느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문하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경계까지 아르급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본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겔에게 길라하스를 주었고 르벤 자순과 가짜 속에는 길라하데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에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안문 자순의 지역 약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 요 긴네레스에서 아라바 바다곳 여메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지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순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와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과하기를 주여호하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좋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피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하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백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하나님 마음을 읽을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말씀이 쓰여졌을 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어떠했을까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출애국 1세대들이 모두 죽고 난 후에 2세대들에게 모세가 하는 유언가로 같은 설교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어제 그런데 2장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마침내 다 멸망되었다는 말씀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그 출애국 1세대들이 다 죽었다는 말이죠 이 사건의 배경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탄군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하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가난한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점령할 수 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런데 10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남은 10명은 메뚜기 콤플렉스를 갖고 오죠 우린 메뚜기다 저들이 보기에도 메뚜기고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고 우리는 아무튼 메뚜기고 이길 수가 없다 그러면서 민숙이 14장을 보면요 밤새도록 울었다고 되어 있어요 밤새도록 백성들이 통곡하며 울면서 갖고 온 병이 있는데요 출애국기 민숙이에서 계속 나오는 병이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갈래 병이에요 무슨 일만 있으면 애굽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또 같이 나오는 병이 있는데 모세의 돌로 쳐 죽일래 병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갈래 병과 모세의 돌로 쳐 죽일래 병이 같이 임하니까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죽이려고 했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 정리하고 야 얘네 다 죽인다 내가 그러니까 모세가 중간에 서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니까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런데 용서하는데 이렇게 될 거야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세번역입니다 민숙이 14장 29절에 너희 가운데 스무살이 넘은 사람으로 인구조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 곧 나를 원망한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게 될 것이다 굉장히 무섭지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 말씀도 여왁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셨다 그래서 다 멸망했다 광야에서 물론 맞아요 멸망한 건 맞는데요 이 사건에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38년의 간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벌을 받아 광야를 헤맸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너네 다 죽인다 내가 나 죽인다 그랬는데 늙어 죽일 때까지 죽인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38년에 헤맨 것도 맞지만 벌을 받은 것도 맞아요 멸망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요 하나님이 38년을 늙어 죽을 때까지 기다려주셨다는 거예요 아마 가장 어린 사람이 스무살이었다면 20세 이상이 개수했으니까 38년으로 치면 58세였겠죠 만 나이 이렇게 생각하면 58세 60세가 가장 빨리 죽은 사람일 것이고요 그때 모든 사람이 20세가 아니잖아요 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 언제 죽었는지 생각해보면 꽤 오랜 시간을 광야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 진짜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 진짜 마음은 이스라엘이 진짜 멸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얘가 레이기에서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안 지키면요 죽인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무섭다 안식일 안 지킨다고 죽이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직장 상사가 일주일에 하루는 쉬세요 안 쉬면 내가 죽여버리겠어요 잘라버리겠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 있으면 요즘 말로 친데레라고 하죠 잘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쉬라고 하는 겁니다 여성이 한 달에 한 번 그런 있잖아요 월경을 하실 때에도 부정하다고 하지만 사실 너네 7일 동안 부정하니까 일도 하지 마 나오지도 마 어디 나타나지도 마 이러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여성들에게 7일 동안 만약에 휴가를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엄청난 일이죠 3000년 전에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마음을 정말 잘 읽을 필요가 있는데 항상 하나님 마음은 참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언제나 사랑이시고 우리를 정말 따뜻한 아버지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함께 먼저 붙들고 기도하실 말씀은 3장 2절 말씀 신명기 3장 2절인데요 여하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헬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족 속의 왕 시원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함께 붙들실 기도 제목은요 주님만 바라보며 염려 불안 두려움이 모두 떠나가게 하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것이에요 모세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명기에서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세대들이 죽고 2세대들 앞에 하는 거죠 물론 2세대들 중에 다 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다시 말하는 것은요 이제 1세대들의 그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2세대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가난한 땅이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다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2장에서는요 네 죄송합니다 2장에서도 전쟁 아모리왕 시원을 이기게 했죠 그리고 3장에서는 바산왕 옥을 이기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산왕 옥이 어떤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는가 3장 11절을 보면요 그가 철 침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9규빗 4규빗이다 우리가 감이 잘 안 오지만요 이게 지금 수치로 환산하면 약 4미터에 1.8미터입니다 엄청 큰 침대예요 엄청 큰 침대 그러니까 생각해 볼 것은 물론 그 사람 키가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체구가 크고 강력했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킹사이즈 침대가 2미터에 1.6미터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두 배가 되는 겁니다 킹사이즈 침대에 그런 침대를 갖고 있는데 중요한 것이 철침상입니다 철침상 이 말은요 이미 바산왕 옥이 철기 문화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면요 이스라엘이 철로 된 무기를 가진 것이요 사무엘 상에 가서 나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철로 된 칼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 있을 수도 있지만 제대로 된 무기가 그 왕에게 왕자에게 있었다는 것이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사사기 그 400년 동안 이미 이 시대보다도 훨씬 뒤 350년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여전히 철기를 가지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소유했을지 모르지만 완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또 광야를 돌아다니고 있었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철기 문명으로 넘어간 나라와 전쟁을 한다는 건 전투력의 차이가 엄청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산왕 옥도 내가 죽였다 아모리앙 시우년도 내가 죽이게 했다 내가 너희가 다 점령하게 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1세대들의 전쟁에서 쭉 역사를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가난에 들어가서도 2세대들아 너희도 그들을 이길 거야 그래서 모세가 그냥 1세대들의 역사를 요약 정리한 것만이 아니라 단도리를 탁 쳐주는 거예요 요약 정리한 후에 너희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3장 21절 22절에 있습니다 그때의 내가 여우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왁께서 이두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왁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왁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이죠 1세대들의 전쟁 다 이겼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앞으로 만날 모든 나라에서의 전쟁도 너희 다 승리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지금 모세가 격려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이름 뜻이요 신명기 책 이름 뜻이 그 말씀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원어적으로는요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이 두 번째 율법이에요 그래서 영어 이름이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개명 왜 두 번째 율법입니까? 출애국기 민수기에서 받았던 율법들을 모세가 마지막에 잘 정리해 준 다음에 다시 선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나라 말로는 거듭신 목순명이에요 거듭신 목순명 저는 이 신명기라는 단어를 묵상하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두 번째 율법을 주셨구나 두 번째 말씀을 주셨구나 그런데 이것이 목숨과도 같은 말씀이고 목숨과도 같은 명령이구나 싶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첫 번째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두셨지만 2세대들에게 다시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 은혜를 주시면서 말씀과 명령 그리고 말씀과 목숨과 생명을 주시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목숨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진정한 목숨이고 생명이고 명령으로 받아들여지신다면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1세대뿐 아니라 2세대들에게 선포되었지만 또 마찬가지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두려움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믿음과도 항상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내가 정말 누구를 믿고 있는지 봐야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 너무 과중하고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염려, 근심, 두려움, 걱정이 찾아오고 있다면 내가 정말 누구를 믿고 있는지 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금요 성령 집회 때 김다희 목사님 말씀 중에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주 좋은 조건에 교회로 갈 수 있는 상황과 아니면 정말 다 가지 말라고 사람들이 다 가지 말라고 감린사님도 가지 말라고 하는 그 교회에 가야 되는 상황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셨잖아요 그런데 문득 갑자기 설교 듣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 그래도 그때 김다희 목사님 30대이셨잖아요 저도 30대면 가겠습니다 저도 30대면 가겠습니다 제가 40대에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하는 마음이 순간적으로 들었었어요 솔직한 마음으로요 그런데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30대든 40대든 50대든 60대든 70대들도 계시지요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상관이 없겠더라고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저에게 어떤 염려도 걱정도 근심도 없겠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단순한 믿음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단순한 믿음 때문에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떤 것이든 바사낭옥이든 그가 가난의 일곱 족속이든 그 일이 어떤 엄청나고 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이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도 없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영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실제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걱정하고 내가 근심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하루 다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건요 포지션 아니고 위치도 아닙니다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충분한 것이지요 왜 내 사랑하는 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고 싶은 말씀은 27절 말씀입니다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기도하실 때에 함께 붙드실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정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사역보다 사명보다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모세가 바사난 옥과의 전쟁에 대해 말해준 후에 자기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가 가난한 땅에 들어가기를 다시 구했는데 하나님이 일 없다 하신 것이에요 배경은요 민수기 20장에서 신광야에 들어갔을 때 물이 없었지요 물이 없을 때에 백성들이 또 애굽으로 돌아갈래 병이 도졌어요 나 애굽으로 가겠다 물 없는데 어떻게 살겠냐 난 못 살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볼 때 잘 볼 것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혼내실 때도 있지만 물이 없거나 먹을 것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세요 그냥 왜요? 아버지시니까요 여러분도 자녀들이 배고프다고 할 때 혼냅니까? 배고파 배고프 그러지 않잖아요 배고프다고 하면 어떻게든 먹을 것을 구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럴 때에는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도 있지만 먹을 것이 없을 때 물이 떨어졌을 때에는 그러지 않으셔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물을 줘라 백성들에게 그런데 이때 모세가 그 지면에 온유함이 승하던 모세가 화가 나 있었어요 얘네들은 틈만 나면 진짜 애굽으로 간다고 그러고 다투고 덤비고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한 번 화를 냈어요 민숙 20장 10절 11절을 보면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게 그냥 보면은 평범한 말씀 같지만 그냥 어느 정도 진노했는지 알 수 없지만요 아마 제 생각에는요 아마 모세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을 것 같아요 두 번 쳤지만 온 힘을 다해서 쳤을 것 같아요 모세가 반역한 너희여! 이러면서 쳤을 것 같아요 그냥 반역한 너희여! 이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화내면서 반역한 너희여! 반석에서 물을 줄여! 이러면서 바위를 그냥 있는 대로 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바위에게 명하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화를 낸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잠깐만 모세야 이리 와봐 하신 다음에 너가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어 그래서 너는 가난한 땅에 못 들어가겠구나 하셨어요 사실은 생각해보면요 모세의 입장은 억울할 만도 하죠 40년 전에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광가에서 혼자 숨어서 잘 살고 있는데 출애굽 하라고 시키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아 나 못 가겠다 나 이비둔에서 못 가겠다고 하니까 화내시면서 그런 아론 붙여줄 테니까 가라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40년 이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잖아요 40년 동안 사명 주시고 가난으로 들어가라고 평생에 사명을 주셨던 분이 주님이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는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간구했던 겁니다 내가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이제 두 번 다시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비스가산 꼭대기로 올라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물론 간구했지만 그냥 단순히 후회되고 섭섭했을까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동서남북 바라보면서 그리고 가난한 땅 건너갈 땅을 볼 때에 한탄스럽고 원망스럽고 눈물이 나고 그랬을까요? 눈물은 났을 것 같아요 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제가 태어나서 바로의 딸의 공주의 왕자로서 40년 살았고 또 광야에서 숨어서 40년 살았고 그리고 출애굽 이끌면서 또 광야에서 40년 백성들과 함께 200만 백성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이 은혜였습니다 아마 모든 것이 은혜 찬양을 모세가 불렀을 것입니다 모세가 너무 기뻐하면서 왜요? 모세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보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더 소중하십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들 여러분에게 맡겨진 또한 사명들 물론 사명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서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하신 그 주님이 또 말씀하시면 사명도 하나님 앞에서 멈출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또 말씀하시면 다시 어디든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는데 전혀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 날이 있더라고요 교회에 있었고 교회 사무실에 있었고 교회 행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교회에 관련된 문서를 작성하고 심지어는 설교를 위해 주석을 보고 책을 봤는데 돌아보니까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구나 그런 날이 있더라고요 그날은 제가 생각할 때는 완전히 실패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주님을 위한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주님이 빠져있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다면 그 일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아무 소용도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의 꿈은 목사가 아니에요 깜빡 놀라셨죠? 목사가 꿈이었다면 이미 목사 한 수 받을 때 된 거잖아요 물론 훌륭한 목회자 좋은 목회자 되어야겠지요 그렇지만 저의 꿈은 목사가 되는 일보다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예수님과 친밀함을 더 누리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저의 평생의 소원이 그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붙드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10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하께 바라는 한 가지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하의 집에 살면서 여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것이 저의 꿈입니다 우리가 살 집이 어디입니까? 여하의 성전이죠 여하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친낭 다 들고 오셔서 사는 것이에요? 아니죠 여하의 성전, 여하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그 안에서 여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하를 사랑하며 여하를 누리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저는 그것이 저의 꿈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사명보다 어떤 사역보다 어떤 하는 일들보다도 주님이 더 소중할 수밖에 없겠지요 주님만 정말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으로 충분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 행복하십니까? 내가 주님보다 다른 일들이 중요해지면 그게 사역이라 할지라도요 주님보다 그것이 더 소중해진 사람들은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거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살아가는지 내가 어떤 얼굴로 하루 종일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사역들, 교회 사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고 있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아마 여러분은 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 많이 웃으십니까? 많이 웃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샘솟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정하는 사람이고 모세야 같은 사람이고 평생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추건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 신명기 3장 2절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왁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해소번에 거주하던 아모리족숙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모든 염려 모든 불안 모든 근심 걱정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떤 근심과 걱정이 있더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저희 앞에 있는 모든 염려 모든 근심 모든 걱정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으므로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위탁하므로 주님 저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근심 걱정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놓여진 일 때문에 낙망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관계에 어떤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근심하게 하는 영들아 걱정하게 하는 영들아 염려하게 하는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3장 27절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그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놓여진 어떤 일들보다도 주님을 더 소중히 여기며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어떠한 것이어도 정말 주님 그 말씀이 어떠한 것이어도 사랑하는 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주님 저희들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와주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와주십시오 임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말씀하시는 그 주님도 지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와주십시오